안녕하세요 수성단 슛별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시청하시는 분들도 기대들을 하고 보실 시간인데 선생님이 신년 후세를 미리 찝어 주시면서 대박나는 띠로 호명을 해줬던 토끼띠입니다. 두눈 부릅뜨고 보실 텐데 토끼띠분들 신년 후세가 어떻게 펼쳐질지 말씀해주세요. 우리 2023년에 아 나 토끼인데, 토끼니까 잘 되겠지? 하고 기대하셨던 분들 중에서 실망하셨던 분들이 7, 80%는 넘을 걸로 보이는데요. 여러분 실망하기에는 올해가 있습니다. 2024년에는요. 우리 어떻게 보면 진짜 작년에 땜하고 넘어간 것 같네? 하는 것처럼 조금 내가 진행하고 있던 일, 기다리고 있던 일이 풀리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우리 문서를 지시는 분들도 보이고요. 이 문서는 땅 문서가 될 수 있고, 집 문서가 될 수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계약의 문서로도 보이고요. 그중에서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내가 A로 갈까, B로 갈까, 나한테 좋은 방향을 찾아서 좋은 회사를 잡아서 가신다 그러면 엉덩이 붙이고 앉으실 수 있어요. 정착하실 수 있는 해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전으로 조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토끼띠인데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은 몸으로 치고 치고 치던 게 뻥 하고 터질 수 있어요. 내가 이게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그런 건지 아니면 심적 때문에 그런 건지 그냥 방치하고만 계시지 마시고 분명히 의사 선생님께 찾아가 보세요. 지병이 있으신 분들도 내가 그냥 방치하고 있으시면 약이 한 개 더 누실 수 있어요. 그게 조금 안 좋은 점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금전으로는 어찌됐든 토끼띠분들이 풀리지만 네. 단점이라고 그러면은 건강 이게 돈을 너무 열심히 벌다 보니까 안 좋으시는군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만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달려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 내가 한 것보다 보상은 적은 것 같고 내가 한 것보다 명예도 적은 것 같고 하다 보니까 번아웃이라 그러죠. 우리 모든 걸 다 놔버리는 슬럼프 그렇죠. 우리 권태기 시기입니다. 인생에도 권태기 시기가 있어요. 토끼띠 여러분들 권태기 시기 너무 길게 느끼지 마시고요. 좋은 소식이 저기서 빨리 와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토끼띠 여러분들은 건강만 조금 살피면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끼띠 여러분들 수성당 새별에서 늘 토끼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힘들고 지쳐요 하신다 그래도 같이 같이 앞으로 전진해 봅시다. 여러분들 2024년에 건강만 조금 조심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좋은 점만 아 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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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안 좋으시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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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점 있다 그랬어 하면서 파이팅 하시면서 나아가시길 수성당 새별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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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